권극대 부동산 대학원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대학원이잖아요. 어떻게 그 부동산 대학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이제 사무시설을 개발하는 일이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게 그런 건축적인 요소 그리고 또 이제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을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대학원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돼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대학원 가면은 많은 가보지 못한 사람 저같이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부산 투자 정말 잘하게 되는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실제 어떤 걸 배우고 실제 어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우리 대학원에서 뭐 배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건설 개발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금융투자 흔히 말하는 PF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또 이제 경영관리학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그것과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글로벌 프로테크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는 학문을 아는 곳이지 특별히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보기에는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들었던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많이 쌓게 됐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매수를 얻는 시점에 해야지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지 네,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관리정부 인가에서부터 이제 입주 때까지 매도를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학원에 정말 다양한 동아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전 노하우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최고의 대학원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월천대사님 저희 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천자를 써줬던 이주현 누나도 저희 대학원에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제공을 초강하면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동산 강용훈 형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있는 또 이제 윤지혜 원우님이라고 이제 부동산124의 수석연구원인데요. 그 분들을 다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업시간에 기초를 배우고 또 실제적인 거는 이렇게 같은 원우님들 그리고 또 또 여러 동아리에서 하는 실전 투자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대학원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갔기 때문에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책의 주제인 프로테크 사실 프로테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건가요? 프로테크는?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프로테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대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프로테크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프로테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property라고 하죠. 거기에 그리고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기술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걸로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방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괜찮은가 안 찌는가 여기 대장 아파트는 뭐지? 호갱노러에서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을 꾸밀 때 알아보는 오늘의 집 이 모든 게 프로테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어플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프로테크에 기관을 둔 서비스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프로테크협회는 현재 제가 작년에 글을 썼을 때는 280개 사 이상이었고요. 올해 초에 310여 개가 넘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프로테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네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작가님은 실제로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부산 투자 해보셨잖아요. 실제 투자한 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배웠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들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재개발 재건축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청약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매수하거나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그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죠. 배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플래니시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중요하거든요. 노후도. 그래서 집이 얼마큼 오래됐는지 30년 이상이 된 집을 얼마큼 많이 있는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 있어.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구역 내에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요건도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도를 파악하고 그렇다면 노후드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물건이 있는 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리치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투자를 했는데요. 리치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개발의 진행 속도와 그리고 추진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고라든지 그런 프로테크 앱을 통해서 이제 지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인 거는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크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앱들을 통해서 여기가 일단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확인을 했죠. 보면 이제 블로그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물량들이 오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 광명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에나 그런 데다가 광명 1구역 매물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 중에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본 거죠. 그럼 이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얼마를 버신 건가요? 일단은 이제 광명 이제 제가 상관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매물이었고요. 현재는 집이 멸실됐고 최근에 제가 동호수 추첨을 했습니다. 이제 집이 앞으로 한 40개월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프리미엄을 지급한 거 이상으로 나중에 향후 입주했을 때 프리미엄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커서 아파트 가격이 더 커서 기대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배 이상인가요? 뭐 이제 프리미엄 대비해서는요. 네. 프리미엄 대비해서. 그 정도의 수익은 예. 왜냐면 제가 샀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좀 낮았거든요. 물론 제가 서울을 사면 좋은데 서울은 뭐 알다시피 너무 가격이 좀 있고 제가 봤던 구역이 대표적인 게 노량진 재개발 수색증산이나 이제 부가연도 봤었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싼만큼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벌여드릴 수 있는 수익을 좀 기대 수익이 좀 낮았지만 광명은 제가 사려고 했던 지역은 광명 1구역이었습니다. 광명 1구역은 1, 2, 4, 5 구역이 다 붙어있습니다. 1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였고요. 제가 산 1구역이 가장 추진속도가 늦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좀 비싸지거든요. 제가 사려는 물건이 가장 추진속도가 늦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가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1, 2, 4, 5가 다 어떻게 보면 다 붙어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명에 있는 대장아파트 같은 작년에 매매된 아파트가 15.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리미엄과 그리고 또 이제 간평 그리고 또 나중에 추가 분당까지 했을 때 다른 2, 4, 5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은 좀 더 높았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실현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직 평가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직은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도 프로테크를 통해서 작가님같이 그런 투자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올해 초에 서울에서도 신속 기획을 발표했잖아요. 지난해 21개 구역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못했던 3개 구역도 포함됐고요. 도시재생구역도 이제 4개 구역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서울 내에 공급을 좀 늘린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할 수 있는 신규 특징을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을 발굴해서 신속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 시간 인간까지 빠르게 추진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을 계속 이러한 파악을 해서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열려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투자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닛을 통해서 노후도를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럭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후도라도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게 집값을 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집값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집값은 참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서울의 강남산구가 비싼 이유는 당연히 누구나 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서울의 값이 비싼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지인이나 이제 그런 앱을 통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아파트 공급량을 볼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서울이 이제 공급, 평균 원하는 공급량 대비해서 시제호로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이제 올해도 한 2만여 세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적정 수요가 4만 세대 이상이거든요. 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음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여인은 학군. 당연히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학군지가 대표적으로 대치라든지 목돈이라든지 중계라든지 다 높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학군이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만큼 올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교통이 좋은 거야.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당연히 교통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직주 근처 방관.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지만 판교가 집값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좋은 직장이 있는데 즉 집은 거기에 비해서 적으니까 판교 집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남과 가장 붙어있는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비싼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이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수요가 공급이 핵심 키워드인 건 알겠는데 집값이 수요 공급이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항상 우상향 하지는 않고 또 항상 우하향하지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대세를 이루고 추세를 이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보면 집값이 최근에 금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종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가계대출. 물론 당선인이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종무세 영향 그러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미분양도 3,000세대 이상 했고요. 갑자기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으면 그렇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서구 같은 경우에도 2만 세대 정도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많은 물량이 몰리게 되면 그런 영향도 어떻게 보면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핵심인 거고 그 안에서 정책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여파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가계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앱에 이걸 쓰면 조금 도움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앱인가요? 일단은 부동산 지인 앱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집값으로 보여주는 시장명도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은 저도 이제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시장 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지역 분석을 보기 위해서는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로그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 강도는 지역별 매매 매매 강도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강도를 통해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이거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KB 시세나 어떻게 보면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치는 수치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강도를 통해서 집값이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를 보여주거든요. 특히 사분명 시장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사분명 시장 강도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래측이 매매 강도고요. 위에가 전세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사냥 우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매랑 전세 강도가 다 높기 때문에 인기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측의 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매 강도는 높지만 전세 강도는 낮다. 이거는 고평가 지역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자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강도가 높아요. 그런데 매매 강도는 낮다. 여기는 어떨까요? 저평가 되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지역을 많이 갭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매매하고 전세가 다 낮은 데는 쉽게 말해서 비행기 지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지역 중에 이 사분면을 보고 어디에다 투자할지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데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 상단에 있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측 상단이요. 우측 상단은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다 높은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상단은 이제 저평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평가 된 것보다는 이제 우측 상단.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부 더 강한 데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럼요. 사람의 수요가 몰리는 곳이요. 아 그렇구나. 매매도 잘 이뤄지면서 전세도 잘 이뤄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인기 지역이고 앞으로도 오를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측 상단에 딱 위치에 있으면 이건 그냥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래서도 판단을 해야죠. 그게 왜 높은지 낮은지 그러면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이 그래도 지역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오를 강률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근기가 필요한데 이 근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계속 저희가 책을 통해서도 했던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저희 책이 여러 챕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하기 그리고 프로테크로 자산 늘리기 그리고 또 이제 간접 투자하는 온라인 투자하는 걸 썼는데요. 내 집 마련할 때도 지역을 분석하고 단지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도 아파트를 고르는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기 책을 썼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투자할 때 살 사람이 많은지 팔 사람이 많은지만 알아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프로테크 앱들이 있나요? 네.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하는 아실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심리지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매수, 우위지수, 매도세, 그리고 또 매수세 세 가지의 심리지수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매수, 우위지수는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보다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도세는 집을 팔고 싶어하는 추세를 말하고요. 매수세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녹색선이 매도심리, 주황색이 매수심리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사려는 심리가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매수세.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주황색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집값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심리지수는 이제 보면은 심리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지역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리까지 다 파악을 해보면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집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프로테크 앱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 투자할 때 그 지역을 분석할 때 이제 가장 인기인 대장 아파트 찾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어디가 대장인지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네. 이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대장 아파트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주변 분들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꺼내서 보는 게 뭐냐면 호개노노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호개노노. 네. 그래서 호개노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잖아요. 호개노노를 틀고 저는 이제 그 원하는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따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 대비해서 높느냐 아니면 낮느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를 보는 건 뭐냐면은 그 아파트 아이콘에 왕관이 써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거든요. 오. 아예 왕관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인주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클릭한 아파트에 왕관이 쓰여지는데 이거는 호텔 예약 서비스에 보면은 인기 있는 호텔수로 이제 왕관이 써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왕관이 쓰였는데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규 분양하고 그런 건 빨간색이 있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리고 오피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쓰여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 둘 다 왕관이 쓰여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 가격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왕관이 씌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빨간색 왕관을 가장 먼저 봐야 되나요? 빨간색은 어떻게 보면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 단지도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 단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아파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왕관도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아파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요.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네요. 많이 보는 아파트. 많이 보는 아파트.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개발에 투자해서 돈을 받았다고 아직 실현은 안 됐고요. 평가 차익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단지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재개발 단지에 투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 추진 속도랑 사업성 파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랜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물건을 사서 이 정도에는 입주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 생애 중에 맞춰서 그런 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물건 자체가 보니까 사업 다른 단지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사업 추진 단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광명열구에 샀지만 샀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샀거든요. 관리처분이 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집이 멸실되고 이제 집으로 되겠다. 진행은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앞 단계에서 사면 당연히 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집이 완성되어가면서 집 가격에 어떻게 보면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기간은 오래 거리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사업이 하다가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같이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봤어요. 소홀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어떻게 보면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이 풀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장기간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제 돈이 묶이게 되고 그렇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 추진 속도 그리고 이제 사업성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사업 추진 속도는 이제 우리가 재개발 단계에 따라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업성은 근데 이게 한 번에 파악이 딱 되나요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정비 정비 사업의 방식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용적률 쉽게 말해서 이제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은 낮고 또 재건 출시의 법정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많이 지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프로테크 기술로 사업성도 한 번에 파악이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명19역 치면 네이버나 군대에 정리가 잘 돼서 잘 나옵니다. 아 이미 그 사업성에 대한 게 딱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좌업원 대비해서 권리 매정 그렇죠. 세대가 다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감염 같은 경우도 이제 3700세대 이상 짓는데 좌업원 수가 2605명이에요. 일반분양이 거의 천세대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럴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많은 것들 그리고 비례율이 좋은 것들 1 이상인 것들 그리고 또 만약에 2항이면 시공사가 선정됐다면 시공 브랜드들 흔히 좋아하는 아파트 브랜드들 있잖아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프로테크에 대한 책도 쓰시고 프로테크에 실제 투자도 해보셨잖아요.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으세요? 일단은 부동산만큼 정보의 비대칭이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로테크 앱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13년부터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테크에 많은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부터 해서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 누가 많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거래가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예전에는 정말 그 지역에 가서 다 알아봐야 했어요. 여기 아파트 어디가 좀 인기가 많아요? 이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됐죠? 다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다 개방돼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학군 교통망 다 나와 있어요. 교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리라든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추진 단계까지 다 나와요. GTSB가 언제 오해비 타산성이 낫고 언제쯤에 오픈하는데 내가 송도 사는데 여기다까지 여기 몇 개가 건립이 되는데 몇 번 걸릴 거야.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보를 보고 제가 원하는 그런 물건들 아파트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프로테크가 진짜 거의 모든 정보를 달려주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프로테크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미래라고 할까요? 어떤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손쉽 뭐랄까 프로테크 앱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리고 또 프로테크 앱들이 좋은 게 뭐냐면 UI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정말 지도상에다가 정말 편하게 클릭하면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아니면 매분이 나오면 누구나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막 지방에다 막 땅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몇 년씩 묻고 났는데 아 이거 가격 몰랐나 내렸나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떻게 거렸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를 통해서 토지 매매했던 거를 알려드리죠. 어머니 사신 거 그대로의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앱들을 통해서 좀 편해졌다? 편해지고 앞으로는 더 편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을 모시고 하루 30분씩만 프로테크 앱들을 활용해보시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진짜 왜 책잼을 하루 30분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눌러봐 보세요. 이게 막연하게 진짜 과거에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진짜 맞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둘러보고 이랬는데 진짜 다 공개됐으니까 진짜 스마트폰으로만 집안에서 실거래가 다 확인하고 이게 매수세가 강한지 매수세가 다 할 수 있고 이런 확실히 부동산 투자가 확실히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아직 건물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쓴 책에 보면 닥터빌드라고 해가지고 AI로 집을 짓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집만 돈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최적의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해주냐면 시공까지 셀프 관리까지 해줘요. 셀프 관리해주는 건 어떤 걸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이 잘 되고 있느냐 공정대로 잘 가고 있느냐 감리나 그런 것까지 다 프로테크 기술을 통해서 도와줘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처음 집을 지어본 저도 아직 안 지어봤지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이 있어서 개발팀도 있고 설계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어떻게 보면 건설사를 두기 때문에 편하게 왔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다 되게 밝혀나거든요. 어떤 설계사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술이 그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집까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짓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도와주고 연결까지 하죠. 계약에서부터 짓는 것 같이 돈만 있으면 되네요. 진짜 이게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테크의 한계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오프라인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창고라면서 이제 수업이 온라인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이렇게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이렇다면은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런 프로테크의 앱이었거든요. 자 이제 프로테크의 앱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솔직히 이제 지도를 바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누르고 또 로드비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군도 볼 수 있고 교통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객가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주거 환경이나 그런 건 진짜 가서 봐야 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려는 집이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 유해 환경이 옆에 많거나 그렇죠. 옆에 이제 상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권이 내가 몰랐던 유해 환경이 많은 상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이제 혼자 사시는 것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역까지 도산거리나 그런 것들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걸어보는 것과 다르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임장을 하게 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테크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할 때는 꼭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테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창고고 보조지표로 활용해야지 이거를 뭐 안 가보고 그냥 데이트가 나갔으니까 뭐 있겠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직접 그래도 내가 살 집 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가의 물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샤넬이나 월빅통을 살 때도 실제로 가서 만져보고 들어오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은 더 비싸잖아요. 직접 가서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올해 초에 금비물이 나와서 일주일 안에 팔아낸다고 거기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주변에 대장아파트가 물론 이제 정말 대장아파트입니다. 가격도 가장 비쌌는데 거기가 9.1억 정도 있는데 그 단지에 금비물이 나온 게 물론 그 단지는 좀 작았어요. 500세대였는데 대장아파트는 한 2,000세대 정도 됐어요. 같은 30평대 8,4형이었는데 여기가 6.8억이 나왔어요. 엄청 싸네요.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매물이 바로 나왔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그것보다 좀 이제 저희 집도 이제 8,4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거래가게가 8.3억 정도 됐거든요. 저희 집 대비해서도 1.5억 정도 사온 거잖아요.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런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막... 금매물이 좀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봤다면 이런 물건이 금매물인지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앉아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살려는 금액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금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가격을 평상시에 보면서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왔다면 이런 게 나오면 고민 안 하고 바로 계약금 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집만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아파트를 정했다면 이 프로테크 앱들을 계속 보면서 금매물을 좀 찾는 것도 내 집을 좀 싸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일은 걸리지만 어차피 아파트가 될 거고 그 시간이 걸린 만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 그리고 또 이번에 재건축도 당선이 1호 법안이잖아요. 재건축 안전요건을 완화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본다면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